여러분 잘 부르시죠? 앵콜 듣고 싶은데 아쉽네요 정말로 시간이 너무... 저희 지체들의 관계로 앵콜은 못 듣고 다음 가수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수는 어떤 분이시죠? 다음 가수는 김동산 가수님입니다. 이분은 노래 잘하는 가수로 알려져 있어요. 많은 무대에서 앵콜성도 받고 좋은 이미지입니다. 지금 이번에 곡 받은 곡은 타이틀곡 타이틀곡이 뜨거운 사랑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동산씨의 무대가 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Vicente 주소를 쌓아요 널 죽게 숨을 헤매란 곳이 결론이 없나요 사랑도 없고 사랑도 없고 사랑이 지는다 사랑은 아니고 사랑은 주소를 알리고 언제나 외로운 나 외로운 사람이었나 너도 마찬가지로 힘들었으니까 두 손을 꼭 쌓아요 너의 눈에 헤매던 곳이 결물은 너여구나 사랑도 왔어 이제도 왔어 그곳에서만 깨어진다 널 알지 못해 그대된 곳이 결물은 너여구나 사랑도 왔어 인생도 왔어 그곳에서만 깨어진다 그곳에서만 깨어진다 감사합니다 사랑도bian 이면 장난인가요 마주성의 손처럼 바라보는 그들이 힘들 청순이네요 세월이 그늘을 흘러나가요 까마득히 멀어 하늘 끝에서 만나야 할 인연이라면 세월의 암자락은 잘라 서있고 당신 근처에 바로 바로 가 사람들은 평양에서 지고자 그 사랑에 지어진다 누가 잘 빠진 잘못인가요 마주성의 손처럼 창배끝이 쌓아지 못해 청순이네요 세월이 그늘을 흘러나가요 까마득히 멀어 하늘에서 만나야 하느냐 세월의 암자락은 세월의 암자락을 잘라 버리고 당신이 곁에 바라보는 그들 당신이 곁에 바라보는 그들 당신이 곁에 바라보는 그들이 당신이 곁에 바라보는 그들 감사합니다.